자, 이게 저희가 새박기 지식인 박사 대 아이돌, 아이돌 대 박사, 오늘은 1대1로 아주 분위기 좋게 무승부입니다. 오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아있습니다. 네, 저 조금만 한번 보자 오늘, 오늘 MVP는 누구죠? 박지훈 박사님. 아, 박 박사님. MVP 소감 한 말씀. 얘기를 막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똑똑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존경스럽고, 발전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빛내주십시오, 우리 세 그룹과. 아유, 정말 볼수록 귀여우세요. 아유, 오늘 참 너무 유용한 정보가 많았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함께 구입할게요.